4월 3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일요일은 5월달이고 이건 4월 30일인데 상금이 부족한 마방의 말들이 칼을 많이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이 높은 마방, 1억의 상금을 많이 번 마방들은 거의 일요일로 출전하는 모습이었고 4월달에 상금이 부족한 마방들이 이번 4월 30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있어서 기수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번 주에 문세형 기수가 일단 키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기 마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문세형 기수 일단 주목하셔야 되고 또 중급 기수들 중에 선전할 수 있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이 기수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기수들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3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번마 최고 블랙 12번마 중문 파파고 이 두 마필이 일단 출전하고 있습니다. 12번마 중문 파파고는 너무 외곽 게이트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데뷔전에서 1200m에서 입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12번을 일단 삭제하고요. 1번마 베스트 전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1200m, 1300m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강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하기에 성공했는데요. 일단 오늘 안쪽 게이트의 1번 게이트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교시의 모습이 한 70%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한 85%, 거의 90%까지 컨디션을 일단 끌어올리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임기훈 기수가 조교를 하는 겁니다. 임기훈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추진하면서 지금 가고 있죠. 잘 갑니다. 이 정도면 보여주고 채찍 때리고 발걸음을 늘려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번이 선행경 스타일의 맞비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를 내주지 않고 탈 겁니다. 무조건 밀어서 앞선에 갈 거고요. 수요일 날은 트랙라이더의 이동구기가 있습니다. 그냥 월요일 날 조교의 모습입니다. 베스트 전사 외곽의 컴퓨트 룰러 궁대상 5등급 맞비리죠. 컴퓨트 룰러가 그래도 5등급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맞비리잖아요. 그 맞비라고 병없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1번 맞베스티언사 일단 안정적인 추막감이다. 1번 게이트 뭐 잊을 수가 없죠. 늦을 수도 없고 또 중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임기훈의 스타트 능력 강하게 밀어제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번을 인정을 하고 5번 맞글로벌법에 6번막 옥천채강 이 두 맞필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둘 다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막 글로벌법에 같은 경우는 순만인데 430기도대의 맞필입니다. 마체가 좀 작아요. 최근 실패하트 원인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약간 맞았을 때 주춤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어. 6번막 옥천채강도 지난번에 실전에 일단 적응을 했지만 모래를 피해야 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어. 모래를 피해야지만 좀 더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맞필이에요. 옥천채강은 이거는 일단은 옥천채강은 이번에 박태종 선배가 마무리 주기로 했습니다. 잘 갔어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채찍을 들었습니다.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머리를 피해야 돼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오버막 글로벌벌베더바다는 6번막 옥천채강이 좀 더 좋아요. 컨디션은요. 지금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관리사가 조교하는데 걸은거는 이상 없습니다. 일단 망사농가면을 약간 신청해서 그런지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이상이 없어. 최근 들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모래를 피하면 됩니다. 옥천채강, 트리플조이, 스위트 카카오 이렇게 3마리가 지금 연일 강하게 병합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마리 중에 가장 좋은게 옥천채강이죠. 안쪽에 2번막 최고 블랙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던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거리 1000m 경주보다는 1200, 1300m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제가 봐서는 1번이 앞선이 가고 그 다음에 2번이 붙을 것 같아요. 굳이 6번과 5번보다는 더 늦게 전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행검사는 문세영 기수는 항상 그냥 잡고서 레이스를 전기를 해요. 스타트 능력이 제가 봐서는 13초 6, 7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마무리 조교까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조교했던 모습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막 쓰담쓰담도 하고 그냥 꾹 잡고 채찍도 뒤에다 꽂아놓고 좀 타고 그냥 전혀 없습니다. 힘있게 타는 거예요. 근데 2번이 최고 블랙이 의외로 덜 팔려. 그럼 얘는 여기다 한방을 때려버려야죠. 제가 봐서는 2번만 최고 블랙 1번 2번을 일단 중점에 대시고 5번 6번은 조금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로 따지면 5번이 더 센 말로 보이는데 430km대 자리 싸움이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1번 2번 1번 2번을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온평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승부경주를 가져가면서 접종을 만들어드렸던 마필이죠. 무조건 왑산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다. 제가 주중방송 때부터 온평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왕보스도 거기에 맞게 주력막군으로 때려드렸고요. 이번에도 3번만 온평퀸이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굳이 외곽게이트에 있는 말들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안쪽 1번만 수아라대로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지난번만큼만 타면 돼. 3번만 온평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1번이 그 다음으로 팔립니다. 1번만 수아라대로가 그 다음에 팔리는데 수아라대로는 체중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0kg가 빠졌는데 체중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게이트가 좋다고 여기 선행으로 간다 그러면 선행으로 가면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3번이 압박을 가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수아라대로는 하중근이가 무조건 3번 뒤에 따라가야 돼요. 굳이 이걸 앞에 간다고 하중근이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용조교를 열심히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습보조교가 없어요. 체중 때문에 다리 쪽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습보조교와 강한 조교는 없습니다. 그냥 수용조교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용조교만 해가지고는 1300m 거리로 늘었어요. 1200m가 1300m예요. 3번에 1번이 팔리는데 저는 1번을 좀 덜 보고 싶습니다. 그 대신 4번만 떠오르다 얘를 보고 싶습니다. 매니피에 자마이고 안말 치고는 개별 거래가 8천만원 짜리인데 경매 시장이 나왔다면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임다빈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몬스터 K랑 병합조교를 하는 겁니다. 강한 조교를 아닙니다. 떠오르다가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병합조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사범아 떠오르다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막 안말이다 보니까 신장세가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말인데 500kg가 나가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500kg 치고는 안말 치고는 상당히 등치가 큰 거예요. 여기서 체중이 제가 봤을 10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더 좋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만 떠오르다 이거는 일단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 도전세력에 있는 마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 2번마 시티참도 국내선 5등급 말하고 강한 조교를 하는데 약간 밀렸습니다. 근데 얘도 마체 자체가 너무나 작아요. 41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하고 일단 여기는 저는 3번 4번 3번 4번의 한방 바꾼을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20번만 옥천복은 지난주에 방송에서 주중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한주 출주 취소되고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주 딜레이돼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경주입니다. 국내상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만 패밀리 캡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게이트가 불리하는 바람에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다 보니까 자리선정을 좀 못하면서 3마리 밖으로 돌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이게 입상했을 때 50만 알겠지만 선입 외곽에 붙어가지고 김하영 기수가 감량 2점으로 53.5위에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56위에요. 근데 오늘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어요. 마리상태는 완전히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 월요일날 습보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속보 한 바퀴스만 타고 들어갔습니다. 14초 때 근데 그때 주로 자체는 약간 가벼운 주로였다. 선행을 가는 거 하나 장점이고 단점은 부담량이 56위라는 거 그 다음에 조교가 너무 약하다는 거 마무리 조교가 약하다는 게 요게 단점이고 3번 3번 KM포스트는 여기서는 충만감으로 일단 저는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빠지면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지난번에도 맨 바닥에서 4코너에서 외곽으로 돌면서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말들이 없어요. 그리고 빠른 말들이 없어요. 2번과 7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 여기 4번다 걸장맨도 있는데 이것도 빠른 말이 아니야. 그러면 3코너 중반부터는 무조건 뭉칠 수 있는 레이스 라는 거죠. 이 뭉치는 레이스 에서는 취입하는 마필 3번마 KM포스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판단됩니다. 5번마 한강돌풍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한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취입은 상당히 지난번에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습보조교를 3번을 했다면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보조주로에서 반대로 컨디션 정글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조주로에서 그 전광판 있는 데서 그 주로에서 반대로 돌면서 지난번에는 발바투하고 병합주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것 말이들하고 이렇게 병합주교를 하더라고. 근데 말의 상태는 괜찮아. 근데 여기가 이 레이스 자체가 앞선이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어. 뭉치는 에이스 기틀에는 취입하는 3번과 5번이 가장 센 말로 판단되고 8번마 페니스 갬볼이 되겠습니다. 얘는 단점은 뭐냐면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4번 5번의 경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리바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왼쪽 치측을 때리면서 강하게 때리면서까지 다리바꿈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리바꿈을 하지 못 했어요. 조교 때 모습입니다. 시선집중이랑 병합조교를 하는데 왼쪽 다리만 써요. 왼쪽 다리만 시선집중은 엄청나게 그래도 후반부 경주 나오는데 인기 한 3위 4위 정도 팔립니다. 금앞이라고 병합조교 이랬는데 마리상태는 괜찮아. 처음에 김동수 기수가 시작했을 때 우습보로 시작했을 때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올라오면서 다리바꿈에 대한 단점 조교는 역시 지난번보다는 약간은 괜찮아요. 얼마만큼 그 타이밍을 잡고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리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3번을 놓고 저는 5번 8번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좀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바로 따라 붙어버릴 것 같아요. 3번을 놓고 5번 8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립성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의 접전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대사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완전히 무리한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와 저거는 말타는게 아니라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번에 타는 모습이야 말타는게 아니라 거의 뭐 소타는 모습 정도로 거의 뭐 그냥 말이 끌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사리가 지난번에 끌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번에 잘 탔던 건 딱 하나 모리를 피하면서 정기를 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입상이 성공했다는 거 그 판단이에요. 근데 진짜 무리를 했어요. 지난번에 진짜 너무나 무리를 정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상이 성공했다는 거 이번에 승급전에 맞았지만 승급전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말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상태도 대사리가 지난번에 컨디션만큼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 따라가는 정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2번마 대사리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지난번에 이창 마필과 팔마신까지 여유로는 발뿌림이었고 4번마 멋진 기록은 일단은 자리선정 일정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12번에서 약간 충형 방해를 충형 방해를 받으고 마지막에 취입을 했는데 부담역량이 1.5km까지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상태 그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에 8번마 리마커블을 하고 3번마 대세만세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3번마 대세만세는 지난번에 8번마 리마커블 12번마 와일드삭스 이런 말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만큼의 전기는 나옵니다. 2번마 대사리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4선 3선에서는 3번마 대세만세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레스 전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대사리가 중속에서 치고 나가는 마필이지 다른 말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3번이에요. 외곽이 11번 블레싱노드는 있지만 410키로 마체 자체가 너무나 작아요. 이런 말들은 볼 수가 없는 보고 11번만 와일드삭스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역시 12번 게이트입니다. 12번 와일드삭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3번의 경주 지금 4번의 경주에서 다리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세영 기수도 타보고 유승환 기수도 타보고 김정준이가 단추량 경주 편성에서 추입해서 입상에 성공하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 자리가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없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아예 바닥권에 있던가 아예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선택권에 붙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안쪽에 이번 대세만세 바퀴처 바퀴처 쪽에서 마방의 말들도 요즘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마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바퀴처 쪽에서 마방이 이번 달만 4천만 원 정도 가까이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게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조한별이가 타고 입상에 성공하고 이번에 김태훈이 탑니다. 김태훈이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상당히 강단이 있어요. 김태훈 기수가 말을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태훈 기수는 인기마필보다는 복병마에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3번마 대세 만세 저는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볼일이 없어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5등급에서도 지난번에 8번과 12번을 이겼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2번 3번을 보겠고 8번마 리마커블은 지난번에 취입을 했는데 역시 괜찮아요. 애도요. 컨디션 일단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마커블 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 3번 쪽에 2번 3번 쪽에 보고 2번 8번 2번 3번 2번 8번 4번만 멋진 기록은 제가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마피일로 판단되거든요. 4번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방경주 박수홍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하고 6경주를 제가 연타로 승부경주를 잡아왔습니다. 6경주를 마치고 연타로 때려보려고요. 예방경주 제가 승부경주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인기마가 센 말이 없습니다. 다 평준화가 돼있는 경주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10번마 올드레이서가 가장 많은 인기마로 팔립니다. 조교 때보다는 제가 봐서는 조교 때는 변화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확실히 좋아야지만 확실히 컨디션을 위지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 기립하면서 스타트 자체를 아예 망쳐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모리를 맞으니까 그 맨바닥에 아예 입닥을 낳았을 때 조금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입상을 데뷔전에서 했을 때 보시면 알지만 추입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12월 26일날 국내산 5등급 경주 강간대 에이스에서 1400m 깨졌고 그때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1400m 떴다가 1400m 떴으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 완전한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니다. 말이 뚜렷하게 변화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병합된 모습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뒤에 있는 게 외곽에 있는 게 올드레이스입니다. 약간 추춤되지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가 약간 부족해. 혼자 가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말입니다. 혼자 가면은 말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이런 말들은 거리가 좀 짧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1300m도 좀 더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발주대 안에서 얘가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의 마필은 아니고 목요일에 발주연습을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조교를 안 햅니다. 딱 컨디션에 맞게만 1번에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번 올드레이서를 충막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 말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마필도 아니고 얘가 부러져도 저는 말 못한다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복귀 내용 보시면 라스트에 내측으로도 기댔습니다. 기대하는 마필들은 직진성이 없는 거예요. 직진성이 직진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타줘야 돼요. 또다시 내측으로 기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죠. 8번마 플라이스타 3번마 에너자이저 2번마 골드윙도 팔리고 다 팔립니다. 근데 이런 말들 중에 3번마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제가 주중 화요일에 방송했을 때 어떤 분이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데 얘는 26조 안해안 조교사 마방이 있을 때부터 별로 제가 눈에 들어온던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재영 마주가 그렇게 말에 대한 새뽑에 있는 마주도 아니고요. 이번에 조교는 상당히 좋지만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덜 뛰는 마필이 에너자이저 입니다. 이거 예전에 문세영 기소도 타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조교만 약간 좋은만 현장에서 판단 받치게만 정도만 판단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딱 그만큼만 보시면 됩니다. 딱 그만큼 딱 그만큼만 판단 하시면 돼요. 딱 그만큼만 장상 장상 포이즌 장상 포이즌 인기 1위로 팔리죠. 금합 피라고 병합 적인 괜찮아요. 근데 딱 이만큼만 뛰는 마필이야. 언제 조교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이 레이스는 안정적인 추막 가람을 잡고 후차권 인기권 멀어져 있는 말을 때리려고 합니다. 근데 얘도 안 팔리는 이유를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여기서는 놔야 되는 마필인데 안 팔리더라고. 인기 불안한 부분을 제거하고 복병마 복병마 까지 중배단 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5경주 6경주를 연타로 때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마 라운더 타이거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얘가 2월 22경주 때 모래를 맞으면서 2차 굴로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1차 굴로 왔을 때 타임이 1.5초를 당겼거든요. 줄의 대책이 약간 똑같았는데 근데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박우룬 기수의 댄스머신이 선행을 갔는데 안쪽을 열어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마 라운드 타이거가 문세현 기수의 안쪽 안쪽 을 타면서 모래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모래를 맞았을 때 하고 안 맞았을 때 하고 차이가 타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았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모래를 맞았느냐 생각하는 이거는 복귀를 잘못한 겁니다. 복귀를 해보면 모래를 전혀 맞지 않았어요. 댄스머신이 박우룬 기수가 펜슬을 띄워놓고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얘는 승급전에 혼합 4등급에 출전하는 국내산 마필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날 보시면 식욕부진으로 처방도 일단 받았고요. 중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교가 약간 떨어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선행을 가야 는 경지판상 이지만 선입군에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럼 5번을 넣고 때리면 안되고요. 3번마 광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발주연습을 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발주연습이 일단 없습니다. 발주연습이 없어. 그리고 종효도는 일단 괜찮아. 근데 이탈 자체가 넘는 말이에요. 이탈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 바닥에서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체범맨이를 치프인디를 이겼어요. 근데 이거 강한 조교로 아닙니다. 치프인디하고 광해하고 강구보 정도만 가는 겁니다. 꼭 찾고 스포조교 아닙니다. 스포조교 하지 않는 거고 딱 그 걸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400m의 거리 경험도 없고 4월 18일부터 양우주 근육통이 또 있었던 마필입니다. 얘는 일단 판단이 필요해. 그렇다면 박수홍이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이번이 딱 찬스를 맞은 마필입니다. 안 팔리는 복병마이고 이번에는 충분히 사정골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5번 3번 정도는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기수가 아예 알고 탈 수 있습니다. 아예 흐름을 타고 있고 지난번에 뛰었을 때 골인하고 1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힘이 남아서 골인했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만 마이티즌에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10번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일단 최근 두 번의 경주자 문세윤 기수가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승을 했어. 지난번에 이번엔 57점 5거든요. 부담량 이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부담량이 일단 3kg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가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갇혀버렸어요.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그 취입을 못했다는 거죠. 6번마 제이스 군주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자세를 잡고 잘 타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레이스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꼭 잡고 막 가려고 그런 거를 잡고 못 가게 만들죠. 이거는 많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뒷다리도 이렇게 잡고 타면 뒷다리도 어느 때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약간 이 흐름 자체가 10번 하고 2번 이런 말들이 선행 가는데 애마마필들이 무작정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들은 아닙니다. 다리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1400m의 적정 거리에요. 1400m에서는 선행식으로 가야지만 일단 육상을 해야 되는 법인데 이번에 너무 좋아. 제이에스 군주 편성 맞았다. 한번 때려볼 수 있다. 10번 6번을 일단 봐야 됩니다. 오률 조교 때도 정정희 기수가 조교를 하는 겁니다. 외산 2등급 문학퀸이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합니다. 착 찍도 때려보죠. 괜찮습니다. 일단 10번 6번 안쪽에 2번마 퀵퀼리선 마이너스 5키로의 감량이다. 대폭적인 감량을 받고 탑니다. 또 선행도 레이스를 운용을 할 수 있어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2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이 없어요. 외가드 12번은 문학파이어가 붙겠지만 문학파이어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외곽에서 뭘로기수가 무리해서 전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2번은 아니고 4번만 모스트 스피드 정도가 마이너스 2키로 감량받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2연종 현장에서 일단 생각이 필요하고 저는 2번이 더 센 말로 보여요. 지난번에 4번만 모스트 스피드는 용군이가 최선의 말몰이라고 판단돼요. 이건 생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6번 10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제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번 장산포이전 문세윤 기수가 키를 후반부에 잡고 있습니다. 장산포이전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늦었지만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와 진짜 장거리 경주 첫 출전에 저렇게 무리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최근 들어서 인기 능력 마에 상당히 조교를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랙라이더 중에 믿을 수 있는 트랙라이더는 이강서라고 보는 거예요.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이강석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거겠잖아요. 그만큼 조교를 잘하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12번 장산포이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여기서는 와야 돼. 그냥 올 수 있는 마트입니다. 문세윤 기술을 꾹 잡고 끝까지 한번 밀어보죠. 그 다음에 이걸 12를 인정하고 제가 보는 말들은 10번마 시선집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산포지센터에 산마신을 졌습니다. 산마신을 졌는데 지난번에 정말 안쪽 안쪽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일단 3차권에 팔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교가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조교는 한 60%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교 때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졌어. 지난번에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 지난번 조교하고 이번에 조교 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3월 31일날 조교입니다. 그냥 펜스에다 대놓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추진하고 약간 말이 약간 엉켜보이죠? 시선집중이 약간 엉켜보여요. 약간 엉켜보여요. 혼합 4등급 경제에서 뗐습니다. 약간 엉켜보여요. 그런데 이번 조교는 외곽에 있는 마필이 시선집중입니다. 아까 지금 전반부에 있는 PNS 갬버라고 지금 병합지구를 하는 겁니다. 직진성하고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지금 뭐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잘 갑니다. 끌고 가려고 그러죠. 펜스에 내놨을 때보다 외곽을 빼놨을 때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선집중이 혼합 4등급에서도 뛰었고 상당히 강함 경제에서도 많이 뛰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만큼은 앞선에 붙으면 돼. 제가 봐서는 12번이 가고 그 다음에 11번만 시선집중이 바로 10번만 시선집중이 바로 붙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선 5선 정도만 딱 붙으면 돼요. 12, 10을 일단 기본적인 마크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만 빅토리카가 되겠습니다. 얘가 일단은 12, 11 여긴 바로 붙은 세력입니다. 이탈 자체가 상당 아쉬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앞말이 사서 그런지 자리 싸움할 때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인기권이 좀 멀어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봐야 돼요. 임다빈 기수의 50 있죠. 또 1800m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1분 52초를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얘도 추입형의 스타일로 타면 돼요. 그냥 굳이 밀고 갈 필요 없지 그냥 앞선에서 붙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레이스 전기를 하면 돼요. 일단 1210 1211 외곽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3번화 매직조이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타고 입상에 실패했는데 지난번에는 일단 승급전에 맞으면서 약간 감량을 받았습니다. 약간 스타트에서 약간 몸싸움을 할 때 그 몸싸움에서 약간 밀리더라고 매직조이가 이번에도 일단 조교는 상관없이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 매직조이 자마들이 매직댄스의 자마들이 중거리까지는 괜찮은데 코너가 약간 길면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컨디셔널 자체 정도 지난번에 모습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매직조이가 지난번 정도만 이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만은 괜찮은데 일단 지난번이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치프인디 5번마 대안질주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 안쪽에 매니스피드도 팔리고 일단 선행용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행용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5번마 대안질주가 단독 선행용 찬스입니다. 1800m는 한바퀴 돌아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말이 지난번만큼 지난번에 제가 2000m라서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질주의 장점이 뭐냐면 1800m까지라는 거 그리고 옆에서 건들면 안 된다는 거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된다는 욕마필의 단점입니다. 1800m가 제가 봐서는 딱 한 개의 거리예요. 딱 한 개의 거리고 딱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딱 선행을 간다는 거 근데 옆에서 5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거 찾아왔더니 6번만 가로수길 정도 가로수길 정도만 옆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따라갑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4번만 7포인트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봐서는 문세영 기수가 너무 많이 참았어. 조금 더 3코너 중반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제가 봐서 우승이 가능했을 텐데 문세영 기수가 참고 타야겠다 참고 타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2차골을 왔는데 제가 봐서는 한템포점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걸음걸이를 더 늘려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우승을 하게 되면 1등으로 승급하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또 박대영 조건이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1등으로 와야 돼. 일단 4번을 인정 4번을 인정하고 배당 마필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1번마 매니스피드가 되겠습니다. 1,8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얘가 지난번에 치프인디가 디터미네이션한테 4분의 3 마신 졌습니다. 얘가 1번마 매니스피드가 1월 16일날 올해 1월 16일날 디터미네이션한테 2분의 1 마신 졌습니다. 별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치프인디도 디터미네이션한테 4분의 3 마신 졌고 1번마 매니스피드도 지난번에 디터미네이션한테 1월달에 2분의 1 마신 졌고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번마 매니스피드 지난번에 2000m의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별 느낌을 못 받았죠. 이번에는 적정거리 1800m에서 취입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타입만큼 1번마 매니스피드 이것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4번 1번 저는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9번마 흑록 대부도 일단 팔리는데 모래를 피해야 됩니다. 모래를 피해야 더 잘 뛰는 마필이에요. 5번이 선행이 가고 9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5번과 9번이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했을 때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 1번마 매니스피드 이걸 보는 거죠. 5번과 9번이 싸우지 않는다면 4코너까지 편하게 전개를 한다면 괜찮겠는데 일단 그래서 1번을 보는 겁니다. 5번과 9번이 약간의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것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경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없습니다. 인기 마들이 4월달에 상금이 부족했던 마방들에서 성적이 나는 거지 앞에 가는 말들이 딱 이번에 선전할 수 있는 마빌들이에요. 큰 배당보다는 압축이 중요하고 15배 20배 정도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4월의 마지막 토요경마 박수홍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길 수 있는 경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